오늘의 투자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현국증권에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마감된 미국 증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하락세로 마감이 됐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전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마찰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은행권 불안이 다소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주말부터 확인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가 다소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시장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간에 안도렐리성 반등도 있었기 때문에 차익실현 매물이 일부 추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채 금리는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달러와 같은 경우도 미 연준의 긴축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그리고 미국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달러와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전일에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최근 오펙플러스의 갑작스러운 감산 여파를 시장 참가자들이 예의 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는 에너지 관련 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었는데 전일에는 그러한 흐름 자체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유가 같은 경우도 오펙플러스의 감산 자체가 유가의 하반경직성을 지지해줄 수 있는 요인이긴 합니다만 지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가가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는 배로당 100달러를 단기간에 돌파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주목할 이벤트나 변수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번 주 주말에는 3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물가와 비슷하게 미연준이 상당히 주목하는 지표일 텐데요. 일단은 시장 예상치는 월간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전월에 한 31만 명대에서 한 23, 4만 명대로 증가폭 자체는 둔화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월간 기준으로 20만 명대 이상의 신규 고용이 발생된다는 것은 고용 시장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타이트한 어떤 여건이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물론 전일에도 미국의 구인 건수가 약 2년 만에 1천만 건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구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3월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임금 상승률이 전월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좀 둔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YOY,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 2월 달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상황 그리고 경제 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 둔화까지 확인이 된다면 아마도 시장에서는 물론 일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미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 시장은 경기 어떤 침체에 대한 우려 혹은 미 연준 어떤 긴축 사이클이 종료된다는 기대감이 이 두 가지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래도 좀 변동성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 그리고 임금 상승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